안녕하세요 뉴스다시입니다. 이번에 지난 대선 때 대장동의 몸통은 윤석열이라는 프레임을 만드는데 가장 큰 역할을 했었던 인터뷰 녹취록을 만든 김만배하고 신앙님이 구속이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가지고 구속영장 청구서 내용이 공개가 되었는데 이 영장 내용을 보면 이들이 이재명의 당선을 위해서 허위 보도를 했다라고 적시해 놓았으며 무엇보다도 이재명의 비리를 숨기기 위해서 보도를 조작해 놓았다라고 적어 놓았는데요. 그리고 이와 관련해가지고 법원 측에서는 영장 심사를 할 때 이와 같은 내용이 타당하다라고 판단을 했으며 이와 관련해서 신앙님하고 김만배를 구속을 시켰습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영장에서 적시한 이재명 비리를 숨기기 위해서 보도를 조작을 하고 인터뷰를 만들어냈다는 내용을 법원 측에서 인정을 한 것이기 때문에 해당 사건 관련해가지고 수사가 확대되어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으며 더 나아가서 김만배하고 신앙님이 인터뷰를 조작을 한 이 뒷배에 어떤 정치 세력이 있는지도 확실하게 밝혀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먼저 이번에 검찰 측에서 김만배에게 청구한 구속영장 청구서 내용을 보면 그가 이재명 측의 대장동 개발비리 은폐를 위해서 허위 프레임 조작을 했다라고 적어 놓았고 이를 위해서 김만배는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이 불거졌던 2021년 9월 15일에 뉴스타파의 전문위원이었던 신앙님을 만나 윤 대통령이 2011년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수사할 때 대장동 대출 브로커를 만났으며 담당 검사가 커피를 타준 뒤 사건을 무마했다라는 취재 인터뷰를 했고 뉴스타파는 대선 사흘 전이었던 2022년 3월 6일에 이것을 보도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검찰은 이들이 이재명의 당선을 위해서 허위 보도를 했다라고 지적을 했고 영장에도 이 사실을 언급을 했으며 특히나 김만배가 신앙님에게 책가한 명목으로 1억 6천만 원을 준 혐의와 관련해서도 언론의 자유를 남용을 한 자유민주주의 근간을 훼손했다라고 적시했는데요. 법원 측에서는 검찰 측의 이와 같은 주장을 받아들여서 이들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으며 이와 관련해서 검찰 수사는 이들 스스로 이러한 일을 벌였는지 아니면 누군가와 함께 이러한 계획을 짰는지 쪽으로 수사가 확대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이런 식으로 허위 인터뷰를 만들어서 보도했을 때 가장 큰 이익을 보는 사람을 대상으로 수사가 확대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 그거는 이재명과 민주당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으며 실제로 이재명 같은 경우에는 김만배하고 신앙님의 인터뷰가 나왔을 때 가장 반색을 했던 사람이고 이와 관련해서 대선 공작이라는 지적이 나왔을 때도 가장 많이 반발을 했던 것이 바로 이재명입니다. 실제로 이재명은 김만배하고 신앙님이 허위 인터뷰를 했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 수사가 들어간다는 말이 나오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면서 펄쩍 뛰었으며 오히려 윤석열 쪽에서 그런 일을 벌어놓고 자신에게 뒤집어 씌우고 있다며 적반하장이라고 나리를 쳤는데요. 하지만 이재명의 이러한 주장과는 다르게 이번에 법원에서 이들의 녹취록이 허위이고 더 나아가서 무언가를 숨기기 위해 증거인멸이라든가 뭐 이러한 행위를 할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을 했기 때문에 이재명 쪽에서 펄쩍 뛰었던 것은 설득력이 없으며 오히려 이재명을 비롯해 가지고 주변에 있는 인물들은 매번 반박을 내놓거나 또는 본인들의 혐의에 대해서 무죄라고 이야기하지만 법원의 판단을 받을 때마다 반대의 결과가 나오는 것인가 의아할 수밖에 없는 대목입니다. 그만큼 이재명이라든가 이재명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반박이 팩트가 아니거나 법리적으로 잘못되었다는 이야기겠죠. 그리고 한편 김만배라든가 이재명 측에서는 대선공작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허위 녹취록을 만드는 과정에서 민주당 쪽과 전혀 관련이 없다고 부정을 하고 있지만 검찰 조사에 따르면 김만배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대장동 민간업자들에게 자신이 이재명 민주당 캠프 측하고 소통하고 있다고 말을 하고 다녔던 것으로 조사가 되었고 과거 해당 사건 관련해 가지고 남욱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검찰 조사에서 김만배가 2021년 10월 달에 미국에 체류 중인 남욱에게 연락을 해가지고 자신이 이재명 캠프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캠프가 난리가 났다면서 대장동 그분은 이재명 후보가 아니라고 하라라고 이러한 지시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이외에도 김만배는 남욱에게 이러한 지시를 한 것 외에도 2021년 9월에서 10월 무렵에 대장동 관계자들에게도 본인이 이재명 후보 캠프와 계속해서 소통하고 있다는 주제의 발언을 수차례 했다라는 진술도 확보했다라고 하는데요. 그리고 김만배가 이러한 이야기를 떠들고 다녔던 시점이 정확하게 지난 대선 때 윤석열 후보가 대장동 비리와 연류가 되어 있을 수 있다는 이런 보도가 집중적으로 나오고 있는 그런 시점이었기 때문에 김만배가 떠들고 다녔던 이런 이야기들이 사실이라면 지난 대선 당시에 이재명 캠프와 김만배 쪽이 뭔가 소통을 하면서 윤석열 후보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정치 공작을 한 것이 아닌가라는 이런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 대목입니다. 네 그리고 사실 이거 말고도 이재명 쪽하고 김만배가 뭔가 소통을 하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라는 이러한 정황은 차고 넘치죠. 김만배하고 신앙님의 허위 인터뷰가 뉴스타파에서 보도가 나오자마자 이재명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해당 보도를 바로 낚아채가지고 엄청나게 확산을 시켰고 이재명이 해당 보도를 낚아채가지고 바로 자신의 SNS에 공유한 시점은 사실 다른 언론사들보다도 훨씬 빠른 시점이라 이거는 이재명이 해당 보도가 나오는 것을 미리 알고 있었거나 또는 뉴스타파 보도를 분단위로 체크를 하고 있지 않으면 저런 일이 가능하겠는가라는 이런 말이 나왔었고 이외에도 이재명 대선 캠프 측에서는 뉴스타파 보도에 대해서 대선을 며칠 앞두고 집중적으로 확산을 시키는데 조직력을 동원을 했고 현재 알려진 바에 따르면 이재명 측에서 대선 전날 뉴스타파의 가짜 인터뷰 보도를 무려 475만 명에게 뿌린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재명의 대선 캠프 측에서 조직력을 동원을 해가지고 해당 가짜 뉴스를 확산시킨 정황도 포착이 되었으며 이재명 측에서는 참가자들이 2만 명이 넘는 단톡방을 만들어가지고 여기에다가 윤석열 후보의 비리와 관련된 가짜 뉴스를 공유를 하면서 집중적으로 확산을 시켜달라고 부탁을 하고 독려를 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측에서는 자신들은 이러한 지시를 하지 않았다고 발뺌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상식적이지 않은 주장이죠 아무튼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이라든가 민주당 측에서 윤석열 후보를 제거하기 위해서 가짜 뉴스를 만들고 확산한 곳에 김만배 패거리하고 한 패였다라는 것이 그동안 정황만 있었는데 현재 검찰 수사를 통해서 하나하나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다고 생각이 되며 이번에 김만배하고 신앙님이 구속이 된 것이 그 첫 단추일 것이고 검찰 측에서는 이 사건에 대해서 더욱더 빡세게 수사를 해가지고 그 뒷배에 어떤 정치 세력이 있었나 확실하게 실제로 규명을 해야 될 것이며 특히나 해당 사건 같은 경우에는 다른 것도 아니고 대통령 선거에서 정치 공작을 하고 그 과정에서 가짜 뉴스와 음모론을 유포해가지고 정치 권력을 지려고 했었던 굉장히 불순한 의도가 깔려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강하게 처벌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 대선이라든가 앞으로 있을 선거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니 해당 사건에 대해서 검찰은 분명히 실체 규명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